올해 인천 지역에 공보육 어린이집이 73개 이상 새로 생깁니다. 인천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41곳, 인천형 어린이집 12곳, 공공형 어린이집 20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보육 어린이집이 확충되면 지난해 기준 659곳에서 올해 732곳으로 늘어납니다. 인천시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지난해 52개반에서 올해 118개반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